펄사루브 M 다중설치 키트 설치 방법 펄사루브 M 다중설치 키트 설치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설치 전 동봉된 설명서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트는 펄사루브 M 본체 분배변 레듀셔 워셔 마운팅 프라켓 나사 튜브 피팅 커넥터 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단계 마운팅 프라켓 설치 2단계 주유기와 분배변 체결 3단계 설비와 분배변의 튜브 연결 1단계 마운팅 프라켓 설치 적당한 위치의 나사를 이용하여 마운팅 프라켓을 고정시킵니다 그리스 주입이 가능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2단계 주유기와 분배변 체결 분배변 각 해당 포트에 튜브 피팅 커넥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스팬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고정된 마운팅 브라켓 상단의 레듀셔를 하단의 워셔를 체결합니다 하단의 분배변을 연결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단단히 고정합니다 상단 레듀셔에 주유기를 설치합니다 주유기는 개월수 세팅하기 편안한 위치로 체결해 주세요 3단계 설비와 분배변의 튜브 연결 설비 니플에 튜브 피팅 커넥터를 체결하고 스패너로 고정시켜줍니다 분배변에 연결된 튜브 피팅 커넥터에 튜브를 연결합니다 튜브를 설치 가능한 길이에 맞춰 직각으로 절단합니다 튜브의 절단 단면을 깨끗이 닫고 표면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절단된 튜브를 설비의 튜브 피팅 커넥터에 연결하여 쉽게 노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원 버튼을 2초간 눌러 제품을 켭니다 모드 버튼을 눌러 원하는 급유 주기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버튼을 2초간 눌러 그리스가 정상적으로 투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중 설치 시 급유 포인트에 알맞은 분배변을 확인 후 선택하세요 2구부터 8구까지 다양한 분배변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부품은 테프론 테이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작업합니다 분배변의 투출구를 임의로 막지 마십시오 내경 4파이 튜브 또는 배관 사용 시 포인트별 최대의 관로 길이는 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십시오 exe Askeee 신선해 God 중 ど을abe tre가 우와 감사합니다.